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눈 딱 갖고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주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국군 현대사에서 참 이렇게 정말 치료한 그런 정치집단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국회에서 꼼수 폭주 민주당 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방탄 완성. 절대 우리의 주군인 이재명을 손을 댈 수 없게끔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린 거죠.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설령 여러분들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기소가 되더라도 정당에서 자기가 하고 있던 그런 직함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8월 24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데 이틀 만에 다시 소집한 중앙위원회에서 기어이 통과시켰다. 이재명 위원처럼 검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일부가 개정에 동조했다고 한다. 이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당헌이나 당규, 규칙, 헌법, 법률이란 것은 집권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기 때문에 선악이라든지 옳은 개념 이런 것이 별로 필요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그러면 헌법도 뜯어고칠 수가 있고 법률도 뜯어고칠 수 있고 그런데 당헌정도 여러분 고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앞으로 국힘당과 윤석열이란 사람이 맞닥뜨린 적이란 적익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참 집요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든 것은 다 공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죠.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을 고쳐버린 겁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당대표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재명 위원이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내부 반발이 커지다 해당 조항은 그대로 두 대 그 아래 조항을 고쳐 기소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당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원회 의결로 구제받을 깃을 열어줬다. 그게 모든 게 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당대표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의원은 지금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벽형동 특혜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아내 김혜경 씨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 등 여러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래도 스스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 새 당헌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기에 금수완박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걸 못하겠습니까? 하기가 뭡니까? 선거마다 다 뭐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만들어냈는데 이걸 왜 못하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은 대선에서 패배하고 석 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불체포 특권을 확보했고 이어서 기소가 되더라도 야당 대표직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결국은 민주당의 차기 집권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결국 이재명을 옹립하기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총선도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역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전산 프로그램의 가동을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각성이 전혀 없으니까 국힘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단히 한심한 거죠. 엄청나게 한심한 겁니다. 그런 선거에 대해 선악 개념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한계고 그런데 대한 선악 개념이 없기 때문에 투쟁 정신이 살아날 수가 없고 결단력이 생길 수가 없고 기계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김기원 님이 아주 화가 나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이재명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정당 대표가 되고 어떻게 같은 당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이재명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발부동을 치냐.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리사욕과 권력악용과 불법탈법과 범법자들의 집단이 되어버렸구나. 역대 최하 죄악국회의 계획이 정말 절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신철호 님이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셨네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고 별짓을 다하는 민주당을 나는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참 김원규 님이 지나고 보니까 박범계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싸운 것은 오직 자기의 자존심과 싸운 것이 정의는 아니었습니다. 홍반디 불림은 기대감은 이미 끝난 듯합니다. 나그네 님은 어쩌다 윤성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할 일이 뭔지 모르고 어리둥절 대통령 놀이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 여기 심영이 님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다 놓은 거네요. 다 놓은 거네요. 이재명 세상에서 노예처럼 또 살아야 되니 기가 찹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제 이런 방송을 하더라도 개인의 가치관 같은 게 많이 투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자신만의 어떤 그런 인생 역정이나 경험이 제가 방송에서 이제 자주 이야기 하지만 살아가면서 기회라는 것이 자주 오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것이 그 기회가 항상 기회 앞에서 절실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음번에 기회는 오지 않고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음번에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때 확실히 잡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 기회가 왔을 때 잡는다는 것은 정적을 제거해야 된다면 그걸 제거하는 것이 기회라면 그것도 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칼이 자기한테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 절박감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미지근하거나 떳떳 미지근하면 그런 데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겁니다. 기회라는 것이 한 번 놓치게 되면 다음에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처절한 그런 각성이나 이런 게 없게 되면 이번에 못하면 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히 골로 가는 그냥 지름길인 거죠. 여기 공수련님이 말씀하시자면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대로 두면 다음에는 누가 당선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죠. 희망고문을 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 이렇게 하지만 쿨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야 여러분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안 되는 사람을 잡아두고 뭡니까 계속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고통인 거죠. 저 사람은 포기하니까 안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 이렇게 빨리 가는 것도 그것도 결단인 거죠.